05478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키이스트입니다. 키이스트의 테마는 엔터테인먼트 영상 콘텐츠 애플TV 디즈니 플러스 2가 있습니다. 키이스트, 은, 는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를 기획, 제작하고 다수의 글로벌 스타의 산실이 되어온 매니지먼트를 영위하는 스튜지오 지향의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 국내 주요 드라마 제작사 중 하나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등의 작품을 기획, 제작하며 시장 내 영향력을 확대함 김서형, 김동욱, 고아성 등 한국 대표 배우들의 소속사로 문가영, 우도환, 황인혁 등 스타성 있는 배우를 발굴, 매니징함, 기업개요 대시 소속 연예인과 아티스트 등 관련 매니지먼트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 각종 엔터테인먼트 파생 머천다이징 라이선스 등을 진행 대시 스페셜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통해 차별화된 신인 발굴 및 전문 교육 시스템 보유, 스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진행 대시 배우 중심 매니지먼트 사업에서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과의 통합적인 시너지 창출 도모, 업계 내 지위 더욱 강화되고 있음 재무 대시 배우 유혜진, 조보아의 전속약 및 소속 배우들의 활동 증가에 따른 매니지먼트 부문의 양호한 성장에도 드라마 편성 축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감소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파생 상품 관련 금융 수지 개선 및 법인세 비용 감소 등에도 중단 영업이익 제거로 순이익 적자 전환 대시 드라마 한 사람만 자녀 회차 매출 인식 및 텐트폴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와 일루미네이션 제작, 소속 배우들의 활동 증가로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키이스트의 시가총액은 1595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키이스트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49위입니다. 키이스트의 상장 주식수는 1954만 7700아 흔세주입니다. 키이스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키이스트의 퍼은 148.36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3.0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964.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51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5.1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35배, 347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0점에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1억원, 17억원, 10억원입니다. 단기순위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위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7억원, 87억원, 마이너스 2억원입니다. KIST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9번지 26%이고 유보율은 686.7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9.41이며 전일 대비해서 6.20-0.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5.88이며 전일 대비해서 2.44-0.3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IST의 2022년 9월 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16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100원보다 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19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KIST의 종가는 8,160원이며 주가가 KIST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IST의 종가는 8,160원이며 주가가 KIST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KIST는 거래량 13,602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501은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2,988주, 삼성에서 1,440주, NH투자증권에서 79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3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514주, 한화에서 2,461주, 한국증권에서 1,341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1,000세주, 삼성에서 919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96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593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 KIST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은 3,531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응력 한국력 향상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